액상프로방스 액상프로방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이가 있는데 바로 화가 폴 세잔이다. 액상프로방스의 도심 길바다 곳곳엔 특이한 표식이 눈에 띈다. 세잔의 도시란 별칭답게 그와 관련된 곳마다 표식이 바뀌어 있다. 나도 생전 세잔의 발자취를 상상하며 천천히 표식을 따라가 봤다. 그 끝에서 나타난 건 세잔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그의 집. 현재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노신사의 안내를 받았다. 세잔은 이 집에 거주하며 수많은 작품을 구상했을 것이다.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노신사의 안내를 받았다.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노신사의 안내를 받았다.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노신사의 안내를 받았다.